프로축커 입단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소한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안산그리너스 감독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서울중앙지검 형사구부는 오늘 배임수재, 사기 등의 혐의로 임 전 감독을 구속기소했습니다. 임 전 감독은 선수 2명을 해외 구단에 입단시키는 대가로 에이전트 최 모 씨에게 4천만 원을 받고, 또 다른 선수에게는 프로 구단에 입단해주겠다고 속여서 6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. 검찰은 임 전 감독 외에 최 씨로부터 입단 청탁 대가를 받은 전 대학 축구부 감독 등 3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 검찰은 에이전트 최 씨를 상대로 추가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